해보자 오늘 못 깨면은 내일 깨면 되니까 이거 파트1으로 삼으면 되니까 아 근데 이게 불 그래픽이 너무 나와서 이게 그래픽카드 씨뿌레 훙훙 돌리는 존나 이게 사실 이 원육이긴 한데 잠시만요 하아 해보죠 뭐 어우 이거는 작은 깃발이 8개나 되네 크 Seal 이거 근데 슬라나? 저쪽엔 없을 것 같고 이거.. 혹시 두 번 이상 대화를 해야 할까? 못 줄라나? 아.. 아니구나 아 됐다 역시.. 대도하고 망치기 흐른 점프 약공이 이렇게 좋아 자, 처음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 한 번도.. 아니 공략 영상 자체를 한 번 보시라 어 뭐야? 왜 안 맞았어? 지랄 해라 이씨 애매하다 이거 좀 쎄다 내가 지금 저렴게 좀 쎄다 어디보자 아유 눈뽀 저기 뭐 먹는게 템이 보이고 이게 뭐 아 아 이렇게 가봐봐 물 뒤집어 쓰고 내려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어? 이거 이동할 수 있었어? 아잇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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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 이제 딸피되니까 쳐 내려오는 거 봐요 개가 개죽 같은 어이 지랄 어 미친년아 오케이 이 넓은 곳에 한 마리만 딸랑 있을 리가 없지 그렇게 설계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 위에 보인다 못 올라갈 것 같고 어디야 어 사용 횟수 랩 난이도가 저기 식철수가 있는데 네 어 오케이 기억해두네 뭔가 큰게 하나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되게 깃발 있네 야 이 새키 숨겨 숨겨 놓은 거 봐라 아 아 맵 존나 넓네 아 지금 인센트를 못쓰니까 여기도 누구 있을 것 같은데 야 내 이럴 줄 알았다 일단은 아 아이씨 어? 아이 진짜 오케이 이 아 한조 부웅의 뜻 웬만하면 이거 이런 거를 해서 떨구면 다른 종류의 레벨 4짜리 별 4짜리 악셀을 주니까 기왕이면 대구 어우 선기 획득력이네 7%면 7,4,20,7,5,35네 이거 끼고 주염 녹아다 해도 되겠다 금매미여 아 저 매미 갖다주는 미션도 있는 것 같던데 야 유비아드 와 청룡 언어를 또 쓰니까 참 난이도가 낮아지는 어 얘 뭐야 와 쟤 뭐냐 김치 이거 어디로 가야해 얘를 잡아야하나 잠깐만 이게 아까 어디야 이거 어디 어디에 왔는지 지금 불이 꺼져서 일로 갈 수 있게 된거구나 아 근데 좀 헷갈린다 그러면 그러면 아 길이 되게 많은데 어 아까 내가 이거 찍었어 아 찍었었구나 아 찍었었구나 잠깐만 내가 여기를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지 여기를 통해서 와 왔구나 그리고 여기를 못 올라갔었던걸 먹은거고 와 어디부터 가야 하는거야 어? 뭐야 뭐야 뭔고리를 쏘는 놈 있냐? 어 깜짝이야 누구 혼자서 지랄이야 나 웬만하면 눈물지 말자 애들 살아나니까 어디부터 가야 와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가 여기서 가로막는구나 아 아 아 잠깐만 이거 회피 딱 받아치게 하면서 들어가 아 아 아 저 좀 이따 들어가자 아 쉽지 않을 것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이게 뭐야 이거 씨 아 네 마펜이 어서오세요 쓰읍 여기가 저 아까 인체인데 제대로 안되지 아 쟤를 뒤치기로 잡아야해 쟤를 뒤치기로 잡아야해 회차 있어요. 이번 본편은 2회차가 마지막이고 DLC에 하나씩 풀릴 때마다 회차가 늘어날걸요? 3회, 4회, 5회차 거의 이거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뭐 예전 인왕 1, 2처럼 뭐 인왕의 길, 뭐 인왕의 목록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확실한 건 2회차가 있다는 거. 한 번 클리어하면. 3회차 나오게 하려면 6월달 DLC를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회차를 클리어를 한 유저는 6월달 DLC 출시를 기다려야 할걸요? 이거 뭐 없나?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해야돼요, 이거는. 꼼수같은 거 있으면 빨리빨리 해먹고. 굳이 엔딩을 그렇게 빨리 볼 필요는 없어. 어, 여기 되게 그래픽이 이게. 저기 새놈이나 있네. 그러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 이쪽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 지금 어디갔어. 이 새끼. 이 새끼 쏘는 번개를 피해서 들어갈 것이냐. 둘 중 하나 같은데. 한 번 가볼게요. 어떻게 되나. 달리기만 해도 되겠는데? 어, 굳이 이거 패링 치... 받아치기 할 필요가 없네.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네. 하나, 둘, 셋. 이렇게 피하고 먹고 타이밍 잘 맞추네. 하나, 둘, 셋. 하고 들어가자. 아, 근데 이게 너무 좀 위험하긴 하다. 애들 잡으면서 이거 신경을 써야 돼. 와, 이거 빡세. 그냥 달려도 되겠다. 그렇지, 애기빨. 여기도 번개 치나? 아, 여기도 치네. 개같은 녀. 야, 야, 야. 떨어뜨려. 나중에 내가 엄청난 장비를 막 착용해가지고 와오면 쟤를 잡을 수도 있겠다. 지금은 거의 못 잡을 거야. 잡을 수가 없을 거야. 하나, 둘, 셋. 아, 이거 어디부터 가야 하는 거지? 잠깐만. 하나, 둘, 셋. 하고 올라가자. 어우, 되게 신경 쓰이네, 이거. 이 새끼는 전툴로 해야 되나? 어우, 정신이 하나도 없어. 싸워야 돼? 와, 한 대. 이거 어쩔 수 없이 맞았다. 아, 이게 타이밍이 지금. 야, 내려가봐. 이빨 잡아야 되겠다. 확실히 얘네, 틴닌자가 사람을 괴롭힐 줄 알아. 생지옥. 그럴 수도 있겠군요. 와, 연노 3자... 와, 3강에 4자리가 나왔어. 야, 너, 유비, 너 움직이요. 움직여, 빨리. 와, 대박이야, 이거. 지금 상황이. 일단 여기 다 둘러봤지? 저기 어떻게 넘어가지? 어, 이걸 넘어가는 방법이 없나? 야, 유비. 와아. 오, 죽음, 죽음. 훅. 존나 세다, 이거. 설마 재산 싸워야 되나? 아, 이거 웬만하면 쉬면 안 되는데. 때려봐. 안 쉬고 최대한 가야 하는데. 도대체 가는 길이 안보여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아 여기서 한번 쉬어야 하나 야 이 팀진자 머리 잘 썼다 어 여기 뭐야 여기 안와봤던 길인데 어이씨 뭐야 가지가지 한다 진짜 젤 지금 잡을 여력이 없어 아 이거 탁 대박이다 어이씨 우와 바닥 신경 써야지 씨발 헤딩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너무 타이밍이 개같아요 씨발 죽었다 야 이게 너무 힘든데 야 니네 머릴 좋다 너 머릴 줄나 좋다 니네 이때 무저 일단 템은 다 먹었으니까 아이 참나 병신같아 아까 내가 어떻게 죽은거야 쟤 안죽었어? 쟤 안죽었어? 어어 야야야 어그로만 존나 끓겠는데 우와 미쳤어 게임 와이씨 이베래꺼 야야 까지 쭛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이거.. 그 날렸네 선기 날렸네 가즈모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뭐 이런 게임이다 있어 어이..씨 이랬거 이 새끼를 죽일 방법이 없나 타이밍을 맞춰서 연타를 눌러야겠구나 방법 있어요? 빨리 얼음 속성 아 쟤를 잡으려면 그거 아니면 힘들다는 거죠? 와 나 미치겠네 여기까지 안까지 들어왔는데 어둠 속성 공격선수 수속성 찍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할 수가 없네 수속성 찍지도 않았는데 언제 얘를 잡아요 초기화할 수도 없네 초기화할 수도 없네 오야야 오야야 지금 포인트 확인 못해요 지금 포인트 확인 못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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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 아 아 아 α 아 음 이걸 노렸고요 지금 내가 둘러봐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 지금 내가 어디를 가야 돼 지금 어디야 아 이거 어그룹 존나 끄는 짓인데 쟤 아 쟤가 내 걸 먹고 있구나 어 근데 난 두 번 죽었는데 쟤가 아 유비 너 가라 그냥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생각해 칼칭 몇 번 놔주면 도망가요? 도칼침 같은거 얘를 어 여기 어디야 깃발같은 어 여기 보수성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우 잠깐만 어 여기 올라갈 수 있구나 쟤 한번 해보자 그럼 아우 옆바이트머니 반갑습니다 질 좀 들어가네? 어 활 아껴야 되는데 도망가 빨리 나 힘들어 여기 좀 뒤져봐 아우 씨X새끼 어어 일정 데미지를 많이 줬는데? 아이 씨X새끼야 아예 죽여야 돼? 일정량 데미지 낮추면 도망간다는데? 아 누가 날 본거 같다 아이케 어 간다 아씨 이불의 머더퍼킹 도전 과제 완료 운 증 용변 용변 확 용변 싸가지고 니네 티민자 개새끼들 머리에다 발라버릴까보다 이 X새끼들 쟨 뭐야 또 어어 개 이렇게 하는거 맞어? 어 이거 안올라가시네 어 이제 좀 편하게 다니자 이거 만약에 죽으면은 쟤 또 다시 나올라나요? 욕할만해 하네 너 아까 쌍검잡이를 내가 저 상황에서 잡았단 말이여 나이스 아아 한 세 번 죽었나? 그리고 아까 내 불굴 저거 갖고있는 새끼 누구야 어딨지? 좀 뒤져봐야겠어요 야 니네 이거 잘 만들었다? 모르면은 이지 그니까 모르면 당하는거네 내가 다행히도 화살 갯수가 좀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뭐야 안맞는 장소가 있어요? 와 근데 첨한 유저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로 아 개 미친 양아치 호루 씨 새끼 야 너 뒤져 개새끼 니가 갖고 있냐? 내꺼? 네나 이 새끼야 보구설하안 이 불 불씨 날리고 불 이런거 그래픽카드 별로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나 지금 여기있는거 다 찾은거야? 깃발 하나밖에 못찾았는데? 안가본 데가 있나? 아 어디어디 안가본거야 여기 다시 오기싫은데 아 개병신가네 웬만한거 다 뒤져본거 같은데 다 뒤져본거죠? 여기 뭐 이거 또 누르고 싶지않다 깃발 하나 찾았는데 아 이거 그 불굴 이거 레벨을 좀 올려야겠네 아까 이쪽으로 그 등치있는쪽으로도 가봐야되거든요 아 이거 한번 눌러줘야되나 아이씨 이거 눌러야될까? 더 또 나올라나? 누르면 나 이거 저기 화살하고 좀 챙겨가야할거같은 느낌이라서 어떻게 해야하지? 와 미쳤다 여기 안나와요? 어 어 그럼 누르자 가서 아 쉬자 그리고 병참에서 아 근데 이거 왜 병참에서 일일이 구매해야되지? 소지 돈이 별로 안들리긴하지만 화살의 중요성을 알았으 또는 나 그거 있던데? 잠깐만요 물자 재밌네 여기 야 니네 좋지도 않은 쪽파리기들 니네 머리 진짜 많이 썼겠다 어? 어 뭐야 이거 나이스 용맹의 정서 내가 언제 먹었냐 이거 야 너 머리 니네 머리 많이 아프겠다 됐다 어 어 한 시름 많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비비 잘 쫓아왔나 연속 두 번 연속 두 번 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연속 두 번 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잠시만 어 야 아파 이 씹새끼 아이씨 연속 두 번 연속 두 번 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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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유비 잘 버텼어 방금 패링 끝간지 다 했지 이제 여기 보스전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웬만하면 안 가고 싶은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 가는 거 맞나 여기 뭔가 넓은데 아까 내가 못 가본 길 저쪽이 있는데 거기에 등치 세 마리 있는 곳 이게 그쪽으로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그냥 가봐야지 뭐 처음 초인길이다 저쪽에 뒷밟고 있는 데가 있고 뭐야 어 뭐야 이새끼 아 이거 타이밍이 X 같네 진짜 이게 보스 아닌가 이런 거 다 해놔야겠다 어디부터 가야해 어디부터 가야해 길이 엄청 다양하네 지금 위에 누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어 여기 여기부터 어우 이씨 아니 안 가고 싶어 야 흥미진진한데 이거 야 흥미진진한데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넓어 맞게 가는 거냐 나 지금 애들이 이렇게 많아 쎈애들부터 잡아야겠다 쎈애들부터 잡아야겠다 와 여기 뭐야 어! 맵이 이렇게 넓어 이 씨바 전이의 피박? 피박 쓴다 해서 피박이야 얘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순간 봤거든 금매미의 허물 어 두개 얻었네 이거 아까 거까지 해서 저거 누구한테 주면 된다는데 매미가 영어로 CK다 CK다 맞나? 뭐야 얘 어 어 맵 개복잡해 여기 또 어디야 야 쫄몹 상대하는데 최강.. 최강이다 맞게 잘 가고 있는 거요? 어우 야 뭐야 얘 아이 지X이다 잠깐만 아이 내 타이밍 놓쳤어 오픈 아 타이밍이 다 달라가지고 아 서 스 왕 す 우 웨어 아 에 엉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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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까 이.. 이쪽으로 안가봤잖아 어어.. 맥.. 졸라 복잡해 씨.. 물은.. 전기 약하지 아이 개새끼야 이게 불씨 때문에 화살이 날아오는건지 불씨인건지 이게 너무 헷갈려요 아.. 아.. 사안이 난다 길이 더이상 없나보네 길이 더이상 없나보네 길이 넓기만하고 설마 숨겨진 길이 있냐? 여긴 아까 내가 보고.. 봤고 아까 내가 이쪽에서 나왔으니까 여기 가보자 쟤네 뭐야 NPC야 아니면 NPC 아니지? 아니 저기 적 아니지? 어.. 반밖에 안꽂있네? 한 개? 한 개.. 정보.. 나중에 얘네하고 싸워야 한다고 그러는거 같던데 아.. 내가 아까 어디서 왔지 여기 여긴 어디 난두구? 얘네는 뭐의 약점이지? 불이야 번개야 독이야 아이씨.. 독은 별로 숙성 안걸리는거 같은데 불? 어.. 야야.. 어.. 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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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얘는 뭐의 약점이야 망나니? 다쿠솔 느낌 나요 잘 피한다 조심 조심 에 새X야 망나니 우보 야 이거 재밌네 야 액션 좋아하면 이거 사야된다 진짜 최적화 문제만 해결되면 이거 피씨는 그렇다 치더라도 야 액션 좋아하면 이거 사야된다 진짜 최적화 문제만 해결되면 이거 피씨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 새끼는 어디서.. 어.. 저 새끼는 어디서.. 어.. 근데 이게.. 제가 게임패스를 왜 생각을 안했냐면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어 이거 뭐야? 아.. 난 이거 보스헌 거긴 줄 알았는데 쇼컷이구나 열어도 되겠다 이거 근데 게임패스를 만약에 이 게임을 제대로 하려면 12월까지 갖고 가야되잖아요 근데 게임패스를 12월까지 한다고 치면 그 값이 게임 하나 사는 값이 그 이상이야 그리고 저는 게임패스를 할 게임이 없어요 제 취향에는 그럼 저한테는 디록스 에디션 사는게 이득이고 게임패스로 다른 게임을 할 그런 상황인 분들한테는 게임 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게임패스가 나올 것이고 각자 선택인데 저는 액박 게임 중에 할만한게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럼 뭐다? 결국은 어 야 여기 여기 보스헌 같애 왜 존나 넓어 아씨 안가야지 무서워 어어 야 니 패턴 다 알엄마 나 어 뭐야 너 어디서 나타났냐? 야 유비 뭐하냐 아아 유비 AI 꼬였다 잠깐만 저럴 때 어떻게 되냐 아아 아아 이럴 이씨 툭 어어 이거 어떡하지? 뭔가 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지나갈게 여기 어이씨 여기 지나가야돼 괜히 절로 나가면 위험할 것 같애 괜히 절로 나가면 위험할 것 같애 일단 여기 끝났어 다른 데 뒤져봅시다 아 흥미진진하다 내가 아까 여기 왔었죠 안 가보는 곳이 어디지 하아 아씨 여기 가도 되나? 쇼컷 같은데 아 개무섭인데 아 여기서 건너서 왔지 내가 여기 내가 여기 내가 어 이게 아까 맨 처음 거기구나 어이 깃발 쳐도 지금 다 못찾아가지고 아 야 댐벼 넌 내가 승대할 수 있어 세기야 너 따위가 씨 여포 잡곤써어어 Stay 여포 3투로 했어 아까 내가 여기 왔었나? 아 왔었구나 어휴 길 되게 헷갈려 개토 나오네요 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표시가 지금 걸쇠를 여는 거니까 이거 설마 보스전 아니겠지? 보통 이렇게 보스전이 진행되진 않을 거야 보스님의 티민자 니네 나한테 다 죽는다 아 여기구나 아 아까 거기 내가 여기 오려고 했던 그곳인가? 잠깐만 아 이거 중요한 곳이다 이거 해야겠다 어 이 새끼 존나 셀 것 같은데 잠시만요 쟤를 아 존나 센 것까진 아니고 쟤를 타이밍에 맞춰서 그렇지 와 얘 존나 셀 것 같다 오 뭐야 나 이거 패턴 몰라 야야 쟤 쟤 잡아 안 보여 아 안 보인다고 아이씨 나이스 어 이거 찍을 수 있다 이제 아아 야 그래도 인왕에 비하면 맵 이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인왕은 완전히 초에 초에 차 established 최고의 무기는 언얼도예요 우리가 반박불가야 이거 반박불가야 제일 좋아 제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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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아 이렇게 뒤치기를 할 수 있게 되는구나 나도 약간 예상은 했어 근데 이게 뒤치기를 하면 얘 옆에 있는 애가 볼 거거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때리고 이렇게 와야 돼 추가타 날리다가 이 게임의 특성은 내가 알지 잠깐만 이번에는 이걸로 어 뭐야 봤어? 야 어쩌냐 내가 너보다 이거 레벨이 높은데 미안하게 대수다 야 이거 너 두방이 먹겄나 인마 어? 이게 키팔 이래서 기업이 경력직 사원을 우대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구나 괜히 그런 게 아니야 월급 더 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었어 아잇 잠깐만 아 일로 내려오네 잠깐만 저쪽 안 넘어가 봤는데 이거 위로 못 가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못 가 설마 저 왼쪽으로 틀어서 어우 눈 되게 키로감이 장난이 아닌데 이거 이래 이거 색감 색감 패치 좀 해야겠다 이거를 이렇게 가가지고 어 어 어 어 이게 못 올라가나 본데 어 이게 못 올라가나 본데 아 지금 내가 1시간 50분째 하는거죠 40분은 날려야 하고 아 여기 보스가 누구를 누구이려나 아 깝깝하다 선기 10만인거 보소 아 이거 못 가는거네 오케이 아 이거 못 가는거네 오케이 여긴 어디야 여긴 어디야 어 딸랑 이것만 있어? 이거 뭐 숨겨놨냐 여기다? 음 내가 원래 일로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까 뭐 저기 뭐야 거시기 어 여기서 애들 잡았었고 이거 했고 어 그러면 이제 진행하면 되겠다 아 설마 깃발 못찾은건 아니겠지 틴니자 니네 나한테 죽어 그러다가 이거 어디로 가야 하냐면 어디로 가야 하냐면 어디로 가야 하냐면 저쪽 깃발 꽂았고 저쪽 깃발 꽂았고 어 여기 여기 여긴가 아 아니다 어 일로 오면 될 뜻 넘어갔지 그러면 오케이 넘어갔어요 어차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거면은 한번 쉬자? 어... 12 12 21 12 12 이렇게 할거니까 여기다 5를 찍자 수속성도 할거니까 그 다음에... 잠깐만 벙참 벙참 어... 여기서 하다가 말았었죠 제가 아... 부지 잡아야되나? 저게 shoot 뱅 용형의 항아리, 나이스 미쬐의 본전이요 자, 이제 여기를 갈 차례가 맞는 것 같애 여기 애들 굳이 다 자도 필요없고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얘도 잡아놔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야, 너 뭐해? 이렇게 빨리 휘두르면 유기연속 공격을 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빨리 휘두르면 유기연속 공격을 한다는 뜻이니까 자, 요놈을 조금 센걸로 오케이, 됐어 폭스존까진 안 열려나? 이거 어차피 하려면 해야되겠네 아, 근데 얘를 잡아야겠다 아, 근데 얘를 안 잡... 뒤치기를 못차겠네 어차피 어, 뒤치기 할 수 있겠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제야, 나이스 이기야 아, 이거 타이밍 못 맞추겠어 아, 이거 타이밍이 안 맞어 와 저거 내 이해는 너무 패턴이 익숙치 않아 익숙한 패턴이 아니라서 오케이 세이브 깃발 다 쳐졌어요 여기서 한번 쉬어도 되겠다 아 한번 쉬어도 될 것 같고 왠지 여기 가다가 부스선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난 안 잡힌 줄 알았는데 개같은 녀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 패턴이 왜 이래. 아이 패턴이 왜 이래. 아이 패턴이 왜 이래. 잡았다. 여기. 여기. 아. 오케이. 와. 깃발 하나 남았네. 나머지 하나 어디 있으려나. 아. 여기 부슨. 여기 부슨. 여기 부슨. 하나 남았어. 그렇지. 나이스. 이거 뭐야. 공탁 장수에 완갑 4 플러스 상관. 어 뭐야. 쇼컷. 시라기보단 그냥. 아. 아. 나머지 기판 하나 어디 있는 거야. 아. 시발놈들아. 보스상 같은데 여기. 아. 여기 다시 올려면. 아이씨. 에지가 나면.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딴 데서. 이거 보스는 아니야. 딱 봐도. 어. 이 넓은 데서 어떻게 찾지. 어. 하나 남았는데. 아. 여기서 왔고. 아이. 공략 영상을 봐야 하나. 아. 아휴. 이 씨. 쯧. 굉장히. 핵에 망측한 곳에 있을텐데. 아휴.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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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저쪽은 꽂았고. 야. 이거 공략 봐야겠다. 이거 하나를 놔두고. 어떻게 가. 그러면. 또 이 정도면. 구석구석 다. 돌아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 잠깐만. 흫. 봐야돼. 이거. 공략 봐야해. 볼거야. 여기가 이름이. 지금. 잠깐만요. 쟤가 내리는 수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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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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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이거 깃발 아 여깄다 한번 보자 작은 깃발 이거 큰 깃발이 여기 작은 깃발 작은 깃발 작은 깃발 내가 지금 중간 거를 안 찾아봤는데 이건 거 같은데 어디야? 큰 깃발 큰 깃발은 다 찾았어 여긴가? 큰 깃발 두두 두두 아 이거 뭔데? 아이고 일단 패스하고 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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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서부터 아이씨 지금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얘부터 일단 잡자 황가시니까 용유항아리 사용액수 아이 아이 개먹었다 어 뭐야 두번쓰지 얘는 아 여기 멍청은 놈아 터지는거 몰랐어? 어 여기서부터 더듬어서 가야해 아아 대충 어딨는지 보였는데 기세이 기세이 왜냐면 올리면서 가야겠다 많이 헷갈린네 오케이 이정도는 쏴도 되겠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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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끊기는 느낌이야 게임 왜이래 이런덴 없어 됐어 아 하아 됐고 도피 세이브 할 거니까 아 제 새끼 잡아야겠다 청룡 오늘 또 별 두 개짜렸네 아 이거 왜 했어 아잇 아잇 개새끼야 어어? 어? 아 여기 아니 어 찾았다 여기서부터 더 좀 어? 이게 여기였나? 잠깐만 맞어 어? 아니 아 나 이건 줄 알고 왔는데 아 이게 아니네 아 아 잠깐만 깃발 깃발을 소개해 주는 게 참 아 큰 게 보다 작은 게 보다 아 아 이거 아 아 미치겠네 다 찾은 거 같은데 어 돌겠다 뭔 일을 안 한 거지? 유튜브 영상 보니까 맞는 거 같은데 다 유튜브 영상 보니까 맞는 거 같은데 아 저어기 끝에도 했고 큰 깃발 했고 아 어디를 못 찾은 거야 이거 씨 아 지금 안 찾으면 난리 난다 2회차에서 하려면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서 분명히 찾게 될 거야 이거 으 으 어휴 레벨이 22나 올랐다 야 20위까지 들어가보자 올려두면 좋지 뭐 에휴 내가 여기 끝에는 안했나 여기 들어가보고 이따가 어휴 레벨 올리고 싶다 어 그니까 이거 했고 어디 일을 안한거야 대체 속고속 다 한거 같은데 지금 이 유튜버가 설명하는 깃발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찾았는데 설마 어디지 아 맨처음인가 보구나 아 맨처음이야 맨처음 여기 안간거 같다 아 그럼 돌아가자 대충 어딘지 알겠다 아 아 씨 이분이 개 헤맸네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 어차피 저기 세이브를 한번 해야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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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세 요거 불굴 레벨 올리는거 개빡세구나 24야 24 25까지 하려면 이제 자 여기서 뒤져봐야하는데 대충 어디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넘어가봐야겠다 이게 아니고 야 유비 너 쓰러진다 그러다가 에너지 좀 채워야겠다 야 유비 빨리 때려 사팔술 역시 좋아 유비 어딨어 지금 이 근처 어디서 저것도 안 먹었었네 내가 아아 아 여기 아니야 아 일로 가야될거다 아마 어? 어 왜 못 올라가 일래? 왜 못 올라가는거야? 어 미친 어 어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어째 ㅈ ㅈ ㅈ ㅈ ㅁ 어? 어? 너 아까 여기 울 때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간 건데? X댔다 아 이거 어떻게 가냐? 게임을 어떻게 만든 거야 X댔 버렸네? 아 아 가는 방법은 찾아봐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아 이쪽으로? 아이 깜짝이야 X댔 아 미친년아 뭘 쏘는 거야 아 아 놀래라 나 얘네 있는 것도 까먹고 있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발 어이 개새끼야 깃발이 아 이건가 보다 찾았다 시발 아 끝 끝! 뽀로새끼들 다 끝났다 개같은 녀들 죽여볼라 이게 양아치야 아 다 찾았다 개빡새네 이런 X같은 게임이 다 있어 으윽토나 이거나 먹으라 이거나 먹으라 이거나 먹으라 하아 으윽 대충 길 아니까 갑시다 여기 말고 내가 식처수한테 그거 무기 그거 했나? 아까? 뭔지 기억도 안난다 오케이 다 찾았다 다 찾았습니다 아 몇이야 뭐야 쟤는 또 나? 아 일단 이거 해야겠다 여기 저거 능력 부여 그 다음에 4만 2천 이거 안되지 불쌍 같은데? 지금 내가 아까 영상 50분 떨궈내면은 한 1시간 1시간 30분으로 한거네 아 이거 보스 잡을 수 있는건가? 일단은 해봅시다 이게 누구야 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놈의 주인공 소우시쇼 전天샷의 세진이 그저 구상의 단열라 와 뭐야 이건 또 이게 뭐하는 애야? 오오 큰다 얘는 영상 아예 본게 없어 도철? 와 이런 보스가 있었어? 여기 뭐 주변 뭐 없나? 뭐야 쫄목들 있어? 아 이렇게 하는거야? 와 뭐야 이거 어떻게 잡아야돼? 아 저.. 어어? 어? 아 챙겨야 내야돼? 피탈을 내가 못을 이기고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어딜 때려야되냐? 아 여기구나 뭐야 뭐야 얘네 팀격 이거 저기 바다채기를 자줬어야 되겠구나 와 와 이거 무슨 패턴이야 안보여 와 이거 무슨 패턴이야 아.. 마이퍼 마이퍼 어 뭐야 야 어딨어 아이씨 어디 때려 한 포요 야 문 어딨어 아 이거 올라가야 돼 아 올라가야 되는구나 뭐야 이거 어떻게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어 뭐야 아이씨 어디로 올라가는지 몰라 아 이게 뭐야 와아 나 이거 패턴 아이씨 어딨어 아이씨 어딨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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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 게임 어떻게 만든거야 아이씨 시간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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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어우 근데 이제 올라가는 방법을 몰라 괜찮아요 bun 뭐니 잘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구나 아 됐다 두번 실패하고 세번째 했네 이게 끝난 게 아니야? 2패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뭐야 아 나 물략 다 빨았는데 2패가 있네 와 와아아아 와아아아 와아 허허허허허 이거 대박이다 훌리한거네 원트 어어어어 그거 어려운 보스가 아니었구나 열시다 어후 요 영상은 앞에 좀 뻘쭉거리 했던거 자르고 순수 요 그 주전장 미션을 풀로 올리겠습니다 음 어흐 이거 두시간도 안걸린거 같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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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오타 이구나? 아까 걔가 영어 이름이 이거 넘기고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수확이 컸다 연쥔이 란 이판 산사 연샤 그 외식 명순 시와 신종 지우 시 지스 지리다 우 룬 허종 침신 도 난이 갈비 아 아 아 이 부사 바다 정말 멋있게 날라오네 결리로 등사의 보호 획득했습니다 천문의 인도 도전과제 달성 또 컷신 나오지 아 이게 여기서 딱 끊어지면 좋은데 영상이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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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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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 아버지.. 변한 아버지이랑 싸워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어? 손견.. 괴물 버전이랑 싸워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어.. 어어.. 아.. 잠깐만.. 나 이거 세이프 해야되는데? 어.. 알았다고.. 이거 설마 얘네 장수.. 잠깐만요.. 원군.. 어어.. 얘네도 해줘야되겠네.. 작업.. 오 뭐야.. 정보하고 황계도 있어? 허어어.. 나중에 하우위언도 나오던데? 그러면.. 정보.. 황계.. 손권.. 손책.. 하우위언까지 하면은 앞으로.. 그.. 저기.. 결의의술자는 25개 먹어야 되겠다.. 어.. 내일 낮에 좀 작업해야겠다.. 그러면.. 이번에.. 서폐왕.. 벼가나.. 아.. 이게 뭐가 좋을라 아나? 손책.. 손권.. 황계.. 정보.. 손책.. 손책이나 해볼까? 의영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수.. 나중에 손책이..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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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편물이.. 이거나 내놔 임마.. 쯧.. 호화 쌍극.. 아어어.. 저.. 저 쌍극을 좀 쓰고 싶었어.. 어... P형 참극? 어떻게 쓰는거야? 아니 이거 말고 어... 오! 좋은데 이거? 어허허 이거 뭐야 P형 참극이고 파주격이 좋네 파주격 파주격 P형 참극 아... 그리고 소패왕 소패왕 왕가 소패왕가 오 이게 장비중량이 가벼우니까 아마 파란색이니까 이렇게 열어번질 수 있지 그리고 그리고 쌍극 데미지 어... 받아치기 비기받아치기구나 그냥 일반 받아치기는 비기받아치기 성공시 적에게 부상증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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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은데 이거? 이걸로 다녀야겠는데? 이거 일단은... 어... 수도권 40 좋네요 내일 낮에 나머지 4명의 장수에 관련된 거 자... 그... 교회에 술잔 작업하겠습니다 20개 모아서 정보, 환계, 손권 일단 이 세 마리 하고 나머지 다섯 개 키픽한 걸로 하우연까지 좀 지나면 하우연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자 종료하겠습니다 차러 갈게요